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이브닝 에버리바디 암 닥터 케이야 자 여러분들 1월 7일 월요일 저녁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시장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급등에 이어서 우리나라 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라 하면 그 연말 즈음에 미국이 그렇게 급등락을 해도 같이 움직이지 않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줬다면 배당락 이후부터 이제 연초되고는 기관이 같이 외국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연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이제 조금 커플링되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 그거 하나 먼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기관들이 본인들의 1년동안의 성적을 평가하는 그 며칠간을 밑으로 패면서까지 본인들 성적을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 말 그대로 윈도 드레싱 했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일 양봉 시연한거 보고 이제 규모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매수 들어가야 된다고 주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1.34% 상승 코스닥 1.26% 상승 갭 상승 이후에 적당한이 그냥 끝났습니다 자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선물 상방향으로 막 달라든다든지 콜옵션 달라들고 하면 흔들림 많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한번 같이 체크해보죠 닥터케이도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자 기관에 외국인 쌍거리 들어오면 좋다고 그랬어요 쌍거리 들어왔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상승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양매도입니다 양쪽 자 선물은 외국인이 매도세 나왔는데요 아침에 하루에 계적을 한번 챙겨보죠 그러면 코스피 외국인들 매도 그 다음 살짝 밀어주다 마지막에 560억 규모 매수 들어왔고 아까 말씀 잘못드렸어요 장 초반부터 매수세 유입됐었습니다 자 기관도 매수세 유입됐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아 오늘 괜찮겠네 큰 무리 없겠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지나갔었어야 돼요 아침 아침에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은 좀 팔았네요 자 근데 안빠져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는 코스피에 접근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선물은 장 초반에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한 5천개약 이상 사다가 장 중반 이후부터 확 밀었네요 다행히 기관이 외국인 물량들 많이 받아줘서 시장 밑으로 앉혀줬다 그렇지 않고 기관 내국인이 매도 넣고 아니면 내국인이 매도세 넣었는데 기관이 안 받아주고 개인이 받아줬다 했으면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상 이 정도로 체크가 되네요 자 콜옵션 개인이 사면 안됐었거든요 초반에 좀 샀다가 중간에 확 흔들때 많이 던져 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고 그대로 반등 시도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었네요 아침에 콜옵션 개인이 많이 사면 안된다 그런 상황까지는 체크 좀 하셨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푸드옵션도 영양권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20일에 저항받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20일 돌파하고 그냥 적당한 도치 유지하고 있으니까 양호입니다 코스피는 빨리 20일 위로 돌파해도 2078 61선 저항이 있겠습니다만 강한 돌파시도 넣어야 돼요 양대시장 강한 돌파시도 넣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간 외국인 쌍거리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추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기간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동반되어 주고 거래량 좀 늘어나야만 저항권을 돌파하기 쉽다 저항은 강하게 돌파하고 조정은 가볍게 가볍게 받아야 된다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들어온지 매도세 들어온지 여부를 좀 잘 체크하셔야 된다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선물 플러스 0.04 그리고 나스닥은 0.13 별 영향권 없어요 지금 야간선물시장 마이너스 0.21 좀 빠지고 있네요 그죠? 좀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초반에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흔들림 좀 나올 수 있어요 변동성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참고 잘 하셔야 되요 그 부분 새로 오신 분들 보이시네 단비님도 반갑구요 용재님도 반갑구요 윤수님 오래간만인 것 같고 신우도 오래간만이고 창욱 정민님 반갑습니다 제이제이아 제이제이라 부르면 되나 모르겠다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1800억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구요 베이시스 1.23 좋습니다 양호 환율 밑으로 쳐지면 안되는데 수표 바꾸러 가야되는데 제가 양보할게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화랑을 위해서 제가 2000달러 바꾸고 있는데 여기 올라가면 30원 손해내 36만원입니까 6만원 제가 손해볼게요 그냥 환율도 안정적입니다 큰 전광판 한번 볼까요 IT 전기전자가 낙폭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오늘 들어 올리는 강한 반등론은 하루 그죠 그리고 조선 조금 약세 건설주 오늘 특징이 보면 그동안 비교적 강세를 보였던 조선 통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음식료 음식료 어디갔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약간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도 약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그동안 약세 보였던 IT 철강 건설 증권 이런 부분이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딱 보여지네요 그죠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는 세부 종목 여기서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단비님 매일 듣고 있다면 표시를 해줘야되요 단비 공부하고 갑니다 이렇게 딱 남겨줘요 아 단비님 채팅만 초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와요 그냥 공부만 하고 가면 표가 안나기 때문에 몰라요 공부하시고 꼭 표하십시오 제이제이님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데요 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본다면 하단에 다른 동영상 그 위로 쭉쭉쭉쭉쭉 올리면 맨 밑에 댓글 다는데 놓읍니다 다뤄놓으셔야 제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낙폭 상당히 심했던 삼성전자필투로 한 전기전자 오늘 반등 좀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연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죠 자 그래도 닥터케이는 큰 관심 없어요 자 SDI 정도는 관심 좀 있는데 자 우리 채팅방에 인원들이 이제 닥터케이가 좀 단타 성량도 상당히 길고 끌고 갈 땐 끌고 가는데 스켈퍼이기도 하거든요 해외 선물할 때 보면요 단타 매비를 잘해요 이제 잘하는 인원들 제법 있어요 서로 자랑하고 그래요 이제 오늘 나 얼마 수익 났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올리고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바람직한 겁니다 삼성 SDI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이거 늘려주고 적당히 21만4천원 안 깨지고 적당히 돌파시도 나오면 23만권까지의 박스권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SDI는 관심 좀 있어요 SDI 관심 좀 있습니다 뺐었는데 다시 관심권을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는 수시로 기양 보냈다가 다시 편입시키고 그럽니다 삼성전기는 별로입니다 자 현대차 뭐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기아차 마찬가지로 쉬어갑니다 자 이게 순환매 형식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쫓아가지 마세요 약간 늘려주면 기아차 관심이 있어요 33,000원 정도권 늘려주면 관심 가지시고 자 현대차 오늘 담안 분 있다 하는 것 같던데 오늘 담안 거 잘했어요 이정도 선에서 담아나가는 거 별로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딱 올라타면 12만5천원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3,4% 되지 않습니까 4%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뛰어올린다 13만원권 이상 갈 수 있어 보이니까 자동차 주에 관심 가지셔라 음 레이첼이가 담았구나 잘했어 네이버도 담아야 되는데 나쁘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올라탔네 괜찮네 하면서 딱 올려놨잖습니까 이날 말고 전일날 살 수 있었어야 돼요 레이첼이도 공부 열심히 하니까 꾸준하게 열심히 해봐 절대 빨리 그만둔다 생각하지 말고 군인 정신으로 옛날에 어 군인 정신으로 천리 행군한다는 생각으로 닥터 케이 옆에서 딱 붙어서 대학교 입학 했다 생각하고 딱 붙어서 보십시오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흠 자 계속해서 아까 분석하던 거 먼저 좀 이어나갈게요 자 현대차 오늘 1차 매송인 거 잘했어 여기만 안 깨지면 별 문제없습니다 11만3천원 약간 중기로도 들고 갈 생각 있다 했잖아 그 생각 별로 나쁘다 생각 안합니다 11만1천원만 안 깨면 이거는 현대차는 12만원권 정도면 살만해요 여기 딱 줄 거 났죠 예전에 그죠 약간 언더슈팅입니다 시장 시장 대비 약간 아랑을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번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어 분석이 나오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안 하다시피 합니다 가장 기본만 딱 하지 그죠 저는 이 차트의 흐름 보고 이 종목이 강하다 언어 업종이 강하다 그렇게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하는 어 사람입니다 기본적 분석과의 전 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차 이거는 적금 들듯이 지금 시점 정도부터는 레츠엘 야 적금 적금 20만원 쓸데없는 데 들지 말고 슬슬슬슬 적금 들듯이 한 달에 한 번씩 넣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도 참고하십시오 중장기로 적금 가능합니다 현대차는 기관 사잖아 그죠 기아차는 2등이 2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금 들으라 소리 안합니다 1등만 좋아해요 저는 나만의 적립식 펀드 그죠 그러니까 직장인 기법회 그게 더 좋을 수 있어 제이 제이 야 하하 쿠루가 되면 전부 다 말 놓습니다 저는 전부 다 나이고 저보다 어리면 웬만하면 그게 뭐 저 정도가 하고 좋죠 뭐 무슨님 무슨님 그렇다고 제가 뭐 인격모독하면 안 되잖습니까 인격모독은 하지 않잖습니까 정감 있잖아 직장인 20일 기법 쓴다 했죠 쓴다 했잖아 레츠엘 딱 올라 탔잖아 됐어 됐어 그러면 요거는 근데 조금 변형 주자 밑에 깨져도 던지지마 60일 깨지면 던져 이거는 아니면 직장인 20일 기법 and 나만의 적립식 펀드 현대차 적당하니 가능합니다 이건 그렇게 하세요 기법이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게 적당한걸 쓸걸 좀 알아야돼 잘 가면 잘 가면 잘 가면 20일 깨지는거 직장인 기법 쓰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기아차 직장인 20일 기법 썼다면 이날 들어갈 수 있잖아 먹는거에요 그냥 먹는겁니다 현대모비스는 틀렸습니까 20일 올라 탔잖아 올라가네 먹어요 20일 위에 있는거 하라 자꾸 밑에 꼬꼬라진거 하지 말고 뭐 자 이런거 꼬꼬라진거 오늘 잘 갔습니까 근데 자꾸 이런거 접근하려고 한다고 제가 조금 어 한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자꾸 꼬꼬라진거 하면 안좋아요 20일 밑에 있는데 자꾸 혀봤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잖아 그쵸 20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올라 탔을때 차라리 여기 위에 올라 탔을때 하는게 더 좋습니다 자 뭐 조선주는 비교적 고점 부위니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구요 야 기간에 고기 썰어 담는거 보세요 3일 동안 쌍 끓입니다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담으세요 13만 3천원 이것도 직장인 20일 기뻐요 이래치면 이날 돌파할 때 13만 3천원 살 줄 알아야지 먹잖아요 병이 어디갔냐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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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병이야 이거 잽싸게 팔아먹었다고 좋아하라 하던데 잘못했다 잊어 올라가는데 여기 위에 크게 밀리지도 않는데 3분의 1 이상 들고 가야돼 거기 가서 위에 더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타고 있는데 양봉 두개밖에 안돼 세개 세개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올라가는 걸 다 던졌다고 좋아하면 안돼 먹은 걸 잘 끌고 가야돼 일요일에 방송했잖아 익절을 끌고 가야된다고 익절 쫄아가지고 지금 짧게 끊었잖아 그러면 안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짧게 짧게 끊어야 될 때 있고 끌고 가야될 때 있다니까 이거 끊을 때가 아니야 진짜 잘 잡았는데 왜 끊어 이 가는거 봐봐 이게 죽을 것 같아 올라간다 내가 보기엔 50만 넘어갈 것 같아 한번에 아니라도 전고점 간다니까 그러면 양 다 끊었으니까 갈 수 없고 올라갔다가 약간 튕겨 내려오면 다시 산호 다시 산호 늘려주면 장타와 단타와 중장기 잘 섞어야 돼요 닥터케인은 중장기까지는 끌고 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만 3,4일짜리 스윙을 잘 끊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 가는데 왜 왜 다 던지냐고 오늘 잘 가는데 내일 한번 더 갈 수 있다니까 물론 쳐질 수도 있는데 이제 시작하잖아 이제 그러면 조금 여유있게 들고 갈 필요가 있었다니까 아직까지 경험이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그리고 장 이거 양봉 딱 세우는 전날 살 수도 있고 오늘 딱 말아 올리면 오늘 사도 되거든 그러면 들고 가야지 이제 시작하는데 반등 시도 나오는데 며칠 빠졌냐 며칠 그치 며칠 빠졌냐고 이거 한번 봐봐 12일 빠졌 아 13일 빠졌는데 이제 이틀 올라가는데 적어도 4,5일 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눈 빨리 던지지 마라 삼성 엔지니 아니 돈 있잖아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홀딩 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들고 가면 되잖아 이것도 살 수 있다 했잖아 여기서 붕 가잖아 이게 여기 사는 거 더 잘못됐다 여기 살 자리 어딨냐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튕겨 내려올 판국에 그치 이거 들고 올라간다고 내려올 가능성 더 높잖아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석은 20일 60일 헤딩하고 있는데 여기 말로 팔고 여기를 들어가 이걸 들고 가야지 이걸 들고 가야 된다니까 이게 이게 더 좋아 보인다 나는 이거보다 어저께 못 샀다면 여기 여기서 살 사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바로 밀리잖아 그래서 그런 거 세밀한 거 그런 거 조금씩 조금씩 더 공부해야 됩니다 현대전공업 현대미퍼는 여기 밀리터까지 접근하지 마십시오 차익 실현물량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여기 정고점 인근 돌파된 인근 55,000원까지 기다리십시오 대오조선 해양도 처지니까 일단 그렇고 조선주가 살짝 아 살짝 조정 받고 있어요 살짝 뭐 당연하죠 먼저 먼저 랠리 했으니까 그죠 한꺼번에 다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시수가 2% 3% 막 올라가야 된다구요 그렇게 하긴 부담스러우니까 좀 올랐던 조선주는 살짝 늘려주고 오늘 그냥 it 전기전자를 양껏 당겨줬네요 그죠 2차전지 수소차 수소차는 좀 별로였고 2차전지에 많이 당겨줬고 그죠 엔터테인먼트 괜찮다 그랬어요 YG가 가다가 좀 밀려서 그렇지 그죠 음 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평소에 좀 잘갔던거 살짝 아 눌러주고 평소에 못갔던거 좀 당겨줬다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요 자 조선주는 살짝 쉬어가는 모양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정원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아직도 홀딩 자 건설주 5만7천원권까지 올라갔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되요 자 일단 정안권입니다 그 다음 상황이 중요합니다 밑으로 안쳐지고 돌파하면 눌려주면 이제 관심 가질겁니다 자 빠르게는 내일 돌파할때 따라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좀 올랐거든 일단 내일 따라가는건 선수급 아니면 하지마시고 밑으로 좀 처질때 잘 대응해야 되니까 올라타고 눌려주면 관심 가지십시오 핸드로템 괜찮다고 그랬지 핸드로템 괜찮다고 그랬지 핸드로템 핸드로템하고 핸드 엘리베이 정도 괜찮아요 갑자기 절로 넘어왔는데 양양이가 물어보니까 빨리 대답해줘야지 아 현대건설 나왔으니까 그래 GS건설도 마찬가지에요 아직까지 뭐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하단은 안깨고 유력 강하게 반등 나오면 왔다갔다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되요 GS건설... 건설주에 지금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긴 있네 외국인이 관심 가지십시오 이제 살살 아직까지 완벽한 타임은 안나왔는데 관심권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대대행사는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구요 기다려야돼 5만권까지 건설주를 외국인들이 좀 담네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지지권이라는거는 그죠? 맞습니다 그죠? 올라간다고 그 기법이 뭐라구요? 이거 240일에 딱 지지 받으면서 가는 기법이라고 아 최원님이 그렇게 적었구나 화라면 하네 맘에 드네 요 근데 언제 샀어요? 어저께 어저께를 샀어야 되는데 어저께 못사고 은옥사선 별로 잘한건 아닙니다 오늘은 단기 꼭대기에요 단기 꼭대기 기가 내고긴 관심있어 최근에 여러분들 양양이가 채팅방 나갈뻔 했대요 양양이 나가면 저 채팅방 안합니다 하하하하 양양이 안나가게 여러분들 컨트롤 잘하세요 하하하하 양양이도 없는데 내가 채팅방 뭐하랍니까 하하하하 하하 오늘 샀다 오늘 샀으면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밀리면 추가 매수해가지고 적당히 단가 맞춰 나가세요 오늘 산건 별로 그렇게 잘한거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쳐지고 있는데 오늘 산건 별로에요 더 기다렸어야지 치고 올라와도 내꺼 아닌겁니다 일단 일단 1차 매수정 됐으면 문제없어요 늘려주면 더 매수하고 올라타도 여기 인근에서 내일 적당히 움직이거나 올라타고 내려가고 하면 추가 매수하세요 일단 내일 아침에 제가 방송할거니까 무슨 말하는지 알겁니다 밑을 쳐줘도 지지권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돼요 올라타도 여위로 올라타도 쫓아갈지도 더 알아야됩니다 올라타면 더 좋은거기 때문에 쫄아서 못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기관외국인 기관외국인 관심있어요 삼성공사는 삼성공사는 별로 관심없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들고 있는건데 참 18만원 들고 있는데 언제 번전가겠습니까 하하하 참 사위한테 한번 물어보지 이상한 친구한 말만 믿고 그죠 자 유플러스 괜찮네요 괜찮습니다 여기 오늘 살 수 있어요 여기 선수급들은 여기 샀어야 돼 자 맨오브맨야 나 하나만 이야기해줄게요 자 다른거 닥터케이가 이야기 안한거 많이 하던데 이야기한거 강한 종목들 올라타가지고 가는거 매매 좀 해보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이런거 딱 올라탈때 이거 딱 할 수 있잖아 20일에 지지 받잖아요 여기 지지 튕겨 내려오잖아요 여기정도 살 수 있어요 이런게 훨씬 더 잘갑니다 주도주 음 LG유플러스 나쁘지 않아요 SK텔레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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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깨지만 않으면 내일 딱 양봉 쓰죠 이거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좀처럼 안 던져요 이거 은봉 말고 밑으로 안 깨고 양봉 쓰잖아 병이 내일 이거 주워 담아 올라가면 그리고 여기까지 28만 8천까지 노려 여기 딱 여기서 양봉 딱 쓰면 딱 올라타면 밑으로 안 쳐지고 27만 8천 위로 딱 올라가서 시작하면 딱 사 그냥 그리고 손절은 여기 밑에 26만 7천은 깨지면 손절 밑으로 만약에 쳐지면 여기서 반등 놓을 때 한번 더 사놓고 다시 빠져놓기 CJ 헬로우 엘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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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가 물어보면 또 바로바로 해야지 야 진아 유한양행이 오늘 뭐 또 약수출했다메 니 아는 것 좀 적어놔라 여기다 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 좀 해 주게 CJ 헬로우 나쁘지 않고 얼마에 갖고 있는데 그것도 좀 남겨놓고 올라타면 많은 초반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 이 저항을 스트레이트로 강한 양봉으로 돌파해 냈기 때문에 좋고 외국인 매수세도로 기관도 요새 최근에 많이 들어오네 굿 올라타면 10,500원권 여기 정고점을 잘 넘어야 되는데 여기를 얼마나 잘 넘는지 그게 중요하고 당기는 박수권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올라가 튕겨 내려오면 이렇게 튕겨 내려오면 끊어먹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사놓고 사고팔고 좀 하라 이거 안 깨지면 계속 그렇게 사고팔고 만원 만원에 샀다고 야 만원 사가지고 9,000원 물리는 것도 다 들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운조하가 올라왔지 밑으로 깨지면 어떻게 되는데 M&A 이슈 한미약품 나중에 할 건데 자꾸 이것저것 하면 곤란하니까 한미약품 나중에 할 거니까 기다리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손절 안하고 하면 안 된다 일단 잘해도 본정권이잖아 그러니까 KT도 나쁘진 않으나 LG유플러스나 SK텔레콤으로 접근합니다 KT는 순번이 밀려요 포스코 포스코는 관심없다 양양아 포스코는 관심없어요 올라타기 전까지 관심없어요 현대자철도 관심없습니다 고려아연 관심있어 관심있습니다 내일 밑으로 안 쳐지고 다시 말아올리면 사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타 올라타면 44만5천원 위로 올라타면 양봉 쓰면 다시 따라갈 수 있어요 밑으로 안 깨져야 됩니다 그 대신에 깨지면 43만4천원 깨지면 뭐 비중축소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 안깨면 42만2천원 안깨면 별로 안 던져도 된다 여기서 반등농을 가능성이 더 높아버린다 장떼양봉을 그냥 박아버린다 고려아연은 뭔가가 있다 이건 하락추세를 돌려내는 초입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추세를 돌려내는 초입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림 좀 있는데 밑으로 까지기보다는 올라가고 싶어하는 성량이 많아보이는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빨리 던질 필요없고 내일 양봉 딱 쓰면서 너무 위로 말고 적당히 양봉 딱 쓰면 쫓아가도 된다 한 번 두 번 정도 나눠서 사면 별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가지세요 고려아연 위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네 요새 자 퐁당퐁당 들어옵니다 외국인 들어오면 개인 아 기관 팔고 기관 들어오면 외국인 팔고 서로 왔다갔다 한쪽은 잡아주는 종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일방적으로 양쪽 다 매도 안 나온다고요 양쪽 다 매도 안 나오면 이렇게 모양을 못 만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두 쪽에서 같이 빡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위로 뚫고 올라갑니다 이거 고려아연 관심 가지세요 고려아연은 세율이가 맨 처음에 여기 이거 어때요 해가지고 어 괜찮네 하면서 딱 얍삼하게 닥터케이가 낚아챈 종목 하하하하 그리고 냠냠냠냠 많이 해 먹었습니다 땡큐 세율 여러분들 야 닥터케임 맨날 하는 종목만 하는 것 같죠 그것만 가지고 해보세요 수익이 안 나는가 여기 있는 거 한 50 60종목 가지고만 해보시라니까 수익 안 날 것 같아요 수익 나는 거 보여 드렸잖아 그쵸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해도 100% 수익 났습니다 그쵸 됐구요 잡주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대응 우량죽 가지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잘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 아 수익 내는데 아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OCI 쳐졌네요 별로입니다 하나케미칼 딸랑딸랑 하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강한 반등 나오면 돼요 기관외국인 관심있네 흠 흠 흠 흠 하나케미칼 나쁘진 않아요 빼던가 있네 여기 있네 올라와 SDI는 일단 여기 놔두지 당장 못 따라가거든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좀 관심있어요 여기까지 올려줍니다 아 아 이 지저분한 것도 뺍니다 이런거 이제 보험회사 뭐 좋아봤자 얼마 좋겠습니까 뺍니다 진짜로 짜증납니다 짜증나 움직이는게 시간 많을 때 좋네요 지금 거의 뭐 그죠 천천히 여유있게 지금 보면서 몇분째입니까 30분째 지금 방송하고 있네요 궁금한 종목들 천천히 올리십시오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미약품 아까 보니까 은봉떨어지가 있던데 안보는거 같죠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만 제가 바빠서 보기만 하고 채팅참여 많이 안해서 그렇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대단하고 이런거 저한테 아무 영향 못 미칩니다 무슨 말이냐 성실하게 자기가 닥터케이가 제시하는거 잘 제시 따라와 주고 그 다음에 꾸준한 모습 보여주는 분을 좋아하지 그죠 예외 일도 없습니다 그죠 이 말하면 좀 어떨지 몰라도 이번에 참 깨달았어요 많은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그렇게 쉽게 잘 그렇게 못하는데 가는 사람한테 아쉬움 안 가지기로 했고 그죠 애달발 안하기로 했습니다 가시면 그분 잘 가시는길 잘 가시라고 저는 박수 쳐드리고 앞으로 잘 되라고 그렇게 막 할거지 더이상 크게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또 다른 분 좋은 분 오면 되니까 근데 양양인 달라요 하하하하 향양인 가면 그만합니다 하하하하 아이고 참 조금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음 됐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할랍니다 그냥 어쨌든 다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실은 안될 겁니다 득은 되면 됐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 하고 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는 안될거다 그 이야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로테케미칼 밀렸어요 LG화학 야 병이 야 병이야 내가 어제 그랬잖아 이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자꾸 이야기했지만 동그라미 세개 쳐놨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랬어 야 여기 산 자체는 여기 전자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렇게 나쁜거 아니다 밑으로 박살난다고 대박 혼냈냐 이 자체는 나쁜거 아니다 라고 마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치 야 올라간다 그치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중요한 겁니다 다만 여기 자꾸 깨지는데 이런거 자꾸 달라드는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지 배불러 그치 병이야 이거는 잘 던졌어 이거는 박스꽃매매거든 이거는 여기까지 간거만 해도 재수인거야 그러니까 다 던진거 잘했어 이거는 이거는 강하게 치고 갈수도 있겠지만 밑으로 좀 주춤할 확률 더 높거든 이거는 다 던졌다 해도 별로 안모라해 4%까지 강하게 딱 하루만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몰아하고 싶은 생각 없다 조금 더 관심 가지 조금 더 올라타면 관심 가지려 합니다 이거는 여기 위에 약간 왔다갔다 할수도 있으니까 여기 정도만 넣어놓게 여기 정도만 이제 병이가 수납매도 언제 생각한다는 거지 그동안에 2차전지 많이 박박겼으니까 2차전지 매수세하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샀다 했거든 그만큼 늘은 거야 이제 수납매 다음 타이밍 뭐지 그런 것도 한번 좀 노려본다는 거지 그건 잘했다 SK이노베이션 석유화학도 너무 많이 빠졌거든 이런 거 안좋아요 저는 바닥 기면서 그냥 반등 나온 거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아 이제 반등하는가 보다 오늘의 특징이 그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바닥 박박 너무 많이 빠졌던 거 낙폭과대주만 오늘 좀 들어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금융주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재미없어요 정권주도 별로고 올라갔다고 좋아 뭐 좋아할 거 아닙니다 이거 뭐 빠진 게 얼마입니까 관심 끄십시오 삼성화제도 관심 없어요 보험회사 관심 없어요 네이버 관심 있습니다 살 수 있다 그랬어요 12만원권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됩니다 이제 내일 정도는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13만 5천원이니까 따라가면 안 돼요 눌려줄 때 12만 5천원권 정도로 눌림목 주면 적당히 사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외국인 관심이 좀 있어요 카카오는 별로라 그랬을걸요 별로입니다 아직 별로예요 NC소프트 괜찮은 종목이고 전전일부터 살 수 있고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살 수 있어요 오늘 사서 홀딩해야 되는데 병이가 챕사이 팔아먹으면 아까 혼내는 거 봤죠 챕사이 팔아먹으면 안 돼요 기관외국인 쌍거리 돌았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임즈 중에 지금 괜찮은 종목이에요 관심 가지십시오 자 눌려주면 눌려주면 적당하니 2평선 61인건 다시 지지받으면 또 사십시오 46만 2천원 그리고 여기 저항권 아마 올라가 한 번에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던지지 마세요 이거는 여기 정거점까지 한번 승부 한번 봅시다 다음에 들어가면 넷마블 아까 누가 했다는 것 같은데 별로입니다 오늘 올랐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위에 이런 거 자꾸 할라 하지 마세요 하락 추세 올라가서 다행이지 밑으로 빠지기 훨씬 쉬운 종목이고 넷마블을 맨오브맨 했던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누가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처져있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같은 같은 게임즈라도 이렇게 우상량하고 NC소프트 이런 거 아십시오 넷마블보다 이게 훨씬 좋아요 LG생활 건강 안 좋습니다 아무리 퍼스픽 별로예요 20만 돌파해야 이제 다시 좀 지켜보자 이야기 나올 겁니다 20만은 위로 안 올라가면 별로입니다 20일이 깨졌어 안됩니다 밑으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17만 8천 깨지면 좀 던지셔라 그렇게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잘 안 깰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걸 안 깨야 돼 20일을 외국인 관심이 좀 있네 신세계 별로입니다 별로 밑으로 팍팍 기고 있죠 포테실라 별로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팍팍 기고 있어요 오늘같이 올라갔는데도 못 올라가 이 비교를 별로라 한 거와 접근하라는 종목에 무슨 차이가 있다 알겠다 알아듣겠다 3번 눌러 예이야 별로라 한 거는 올라가지를 못해 시장이 앞만 좋아도 왜 밑으로 팍팍 기고 있으니까 그죠 잘 못 가는데 괜찮은 거 접근해보자 하는 것들은 다 우상량에 지지권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은 잘 가요 자 이런 거 다 지지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잘 가요 그죠 잘 갔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라도 바이로매드 보십시오 얼마나 잘 갑니까 네이버 이게 딱 지지되고 나니까 돌파하고 나니까 얼마나 잘 가요 그런 종목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몸에 딱 배여야 돼요 저는 거의 배였어요 진짜로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법에 그런 걸 쓰는 기법은 있죠 제가 대략 정리를 하니까 기법이 한 매매 매수 기법을 한 7개 8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던데 그것도 다음에 한번 정리해보죠 매수 기법 럭키 세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테크 원 이래가지고 그죠 간지나게 아이고 허리 아파 훨씬 잘 갑니다 맨 오브 맨 야 그거 하나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완전 낮에 언제 그리 단타 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타 많이 치던데 강한 놈을 단타 치라 업종 대표주 많이 못 먹어도 본인 성량 버니까 몇 천 원도 끊어내는 정도 같으면 대용우량주에다가 비중 더 싫어가지고 그냥 질러버려 그러면 그게서 매천은 괜히 여기저기 왔다갔다 해가지고 매천은 버는 것보다 그게서 비중 싫어가지고 대용우량주니까 실패해도 손실날 확률보다는 그래도 단타를 그만큼 해낸다는 것은 포인트는 어느정도 안다는 것 같으니까 그게 훨씬 나으니까 비중 싫어서 단타로 우량주로 때려라 그렇게 짚어드립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샀으면 샀다 빨리 남겨보십시오 첫마디로 벨로 이렇게 딱 왜 벨로 오겠습니까 출세 다 무너졌어 출세 다 무너졌고 이제 쌍바닥 쓰리 바닥은 그려서 다행이고 20일 올라타서 다행이긴 한데 가져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하십시오 네 하는거 보니까 가지고 있진 않은 모양이네 올라타면 35,000원권까지 갈 수 있는데 우 하향입니다 딴거 하십시오 딴거 딴거 좋은거 천지입니다 딴거 좋은거 천지라구요 근데 오늘 할수는 있어 사실은 왜 20일 올라탔기 때문에 이격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먹어봤자 먹어봤자 그죠 갑자기 뭐하는 회사인지 기억이 잘 안나네 에코프로 뭐하고 관련있는 정보가 아닙니까 2차전지 2차전지 에코프로 2차전지가 별로였다 했잖아 2차전지가 최근에 좀 별로에요 그렇죠 다 별로에요 별로 다 별로 전부 꼬꼬라졌어 수소차가 오히려 나야 진이가 가슴 아파하는 일진다야 진아 너 매수포인트 조금 잡아야 되겠더라 보면 내가 보면 매수포인트 아닌데 들고 있는거 제법 있어 너가 여기 인근인가 샀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빨리 이야기해봐 자꾸 꼬꼬라지가 자꾸 사더라니까 여기만 샀어도 내가 그런 생각 안한다니까 위에 뭐 있어도 올라탄거 샀는데 싶을텐데 내가 니 옛날에 이야기할 때보다 여기 밑에 있을 때 샀을거야 아마 안돼 그러면 응 일진다야 여기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거 딱 노리는게 더 나아요 안밀잖아 여기 딱 지지권에서 지지되고 나면 잘 안밀려요 그러니까 21,000원에 샀었다 그러니까 여기인건 아니야 21,000원 내가 기억하기로 니 위에 안 있을 때 샀어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 샀나 21,000원이면 모르겠고 종군당 좀 있다 할거에요 좀 있다 할건데 얼마에 샀는지 이런거 좀 남겨놓으십시오 바이오 아직까지 해야돼요 아직 멀었어요 바이오 그러니까 남겨놓으십시오 응 매수포인트가 별거 아닌거 같아도 별거 아닌게 아니에요 버릇이 자꾸 그렇게 들기 시작하면 잘 안고쳐져요 잘 안고쳐져요 내가 생각할 땐 지니는 약간 수정해야 된다 매수포인트 더 앞쪽 여기 여기 인근인가 어쨌든 내가 볼 때 그때 여긴가 여긴가 없다 그러면 여기 여긴가 어쨌든 매수포인트가 좀 아닌데 들어간 적이 자주 있어 자주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잡아라 그거 응 응 자 이 마트 뭐 제가 좋다 그랬습니까 여기 올라탄다고 들어갔잖아요 지우가 들어갔잖아요 잘했다고 전 별로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먹긴 먹었는데 별로입니다 바로 빠지잖아요 바로 빠진다고 이게 막 치우 갈 것 같죠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 자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 버릇 들기 시작하면 지우야 요새 바빠가지고 자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별로예요 그거 오히려 잘 가는 거 올라타는 거 이런 거 하라고 제가 이야기도 했죠 환전 이런 거 잘 가지 않습니까 우상량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량이 왜 무서운가 하면 지지권에서 자꾸 지지를 하니까 우상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지권만 잘 포착하고 지지권에서 잘 매수매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KTNG 빼버렸지 않습니까 왜 여기가 더 무너지니까 똑같이 적용하는데 여기 이런 데는 살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다가 아 지저분하게 움직이네요 여기 살 수 있는 권력인데 이야기 분명히 했고 딱 이러되고 난다 부터 빼버립니다 별로 빠지잖아요 그만큼 올라온 거 이런 거 아무런 저는 미련 없고요 이런 거 깨지면 안 돼요 여기 올라가도 튕겨내로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제 주도주 바뀝니다 경기 방어주 위주에서 이제 어디가 강하게 가는지 잘 지켜봐야 돼요 이제 반등 시도 나오면서 그거는 자동차 이제 건설도 살짝 틀어내려고 하고 있고 통신은 여전히 주도주임에 틀림없는 것 같고 아 그동안 좀 강하게 갔던 조선주의 살짝 눌려놓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CJ헬로로 달려볼라는데 CJ헬로도 물려있잖아 못 달릴 수도 있어 세게 그냥 번전치기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다니까 진진아 응? 아휴 진짜 못살겠다 진짜 좀 맞을까 진아 왜 자꾸 있니 어디서 샀는데 이거 언제 샀는데 날짜 남겨봐봐 손절 안한 것 때문에 혼나야 돼 손절 안한 것 때문에 언제 샀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여기 10,500원 넘어가기 상당히 단기간에 못 넘어갈 수도 있다니까 잘못하면 알 수 없어 그거 넘어간다 자신 못하겠다 아직까지 여긴 비교적 박스건 있는데 만약에 인수 뭐 인수 논의되고 있다 그랬지 만약에 인수되면 뭐 위로 붕 갈란가 모르겠는데 그래 병이도 좀 맞고 다음에 한번 맞자 우리 빗산 있거든 잘 가는 거 잽싸이 던진 거 잘못했으니까 좀 맞아야지 원래 좀 맞으면서 배워야 잘 배워진다 원래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저 노래 부를 때 욕 들으면서 쌍욕 들으면서 배웠어요 옛날에 선배한테 와 황당하대요 근데 그 사람만 기억나요 몇십년이 지나도 그 사람만 딱 기억나요 자 음식요 오늘 살짝 늘려주고 있습니다 농심이 농심이 오리온 오리온이 현재 가장 괜찮거든요 창의야우 창의야우 어떻게 팔아먹었다 다시 샀다 했는데 일단 이거 올라타면 갈 수 있어 이거 오리온 관심 가지십시오 일단은 종군당 12만원 12만원요 12만원 벌써 얼마가 깨져 있습니까 4만원 빠졌으니까 30%도 깨진 걸 버티고 있었죠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12만원이면 언제 12만원 여기 2017년 4월 정도 12만원입니까 자 종군당은 원래 여기가 깨지면 안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락수세 전환되기 시작하죠 12만원 여기인건 아닙니까 만약 여기였다면 올라간 거 다 토해낼 때까지 뭐했냐고 이야기해보고 싶고 여기서 12만원 샀다면 하락수세 전환되기 직전인 추세 무너지고 있는데 샀으니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죠 이렇게 빠지는데 안 던진 게 상당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닥터케인은 관심 가지는 게 이제 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있지 아직까지는 좀 관심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 밑에 안쳐져야 돼요 9만원권 9만원 얼마입니까 이거 9만8천원 안쳐져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뭐 그죠 수익 낫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이다 9만8천원에서 10만7천원 사이 관심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놓긴 했습니다 그러면 12만원 가려면 철이 멀었어요 10만7천원 넘어가는지 여부부터 테스트하셔라 체크하셔라 그것보다 더 전제조건은 9만7천원 밑으로 깨지면 안좋으니까 손절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만7천원 한 번에 대박 넘어가기 힘들거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많이 할거다 그리고 시간 더 지나야 올라타도 올라타고 그 이후가 돼야 본인 본정권이 갈지 안갈지는 그때 돼야 알 수 있으니까 박스권 돌파하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기초반이 돈 연락이 기르잖아 병이 어? 조심해라 근데 병이 니가 좀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왜? 니가 니 나름대로 지금 막 시도하고 있잖아 그게 필요해 세율 있냐? 세율 세율 병이 오빠처럼 막 해봐 깨질 때 깨질 값에 응? 그게 필요해 그러면서 하나하나 탁삭삭삭 원포인트 레슨 해주면 그게 빨리빨리 팍팍 와닿아 자기가 아 이거 잘못했구나 딱 대번호 와닿거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하면 안 늘어요 진잡니다 12월 14일 샀다 하나를 알려줘도 제대로 알려주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 12월 14일 여기 12월 14일에 만원에 샀다 했나 할까? 올라타야 되는데 뭔 올라타고 빠지는데 그대로 들고 있으면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단기 빡수권이 이기는 할 것 같아 이렇게 올라가면 적당하게 끊고 놓는게 낫지 않을까 눌려주면 다시 또 사놓고 만약 이거 꼭 하고 싶으면 이거 합병 소식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나오기 전에 여기 10,500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종목 분들 체크하자면 GS리테일은 아마 38,000원권과 41,000원권의 박스권 이럴 가능성 높은데 시장 터나하니까 이런 종목들보단 더 강한 종목 하자 그런 생각 듭니다 GS리테일 오늘 너무 세게 밀렸어 조금 밑으로 내려와 이거 순번을 조절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올라갔잖아 맨 오브 맨 야 이런거 해라구 이런거 전일 YG 오늘은 뭐 SM 했는거 같던데 이 45,000원권인데 이런데서 YG 엔터테인먼트 딱 들고 가고 양봉이니까 안 던지고 오늘 던져내고 그런 식으로 약간 하루이터 스윙도 섞어가면서 이런게 훨씬 더 잘갑니다 YG도 했던거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기억 안나네 하도 종목이 많아가지고 자 짚어드렸던 라인이 안 틀려요 가운랜드도 여기 오면 딱 살 수 있다 했잖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거 포인트 잘 챙겨놓으십시오 우상량으로 그리고 짚어드렸던 강하게 갔기 때문에 눌려주면 밀려주면 시장때문에 밀려주면 여기서 한 분 바운드가 온다고 이런건 놀이라니까 기법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빨리 1234567 빨리 기법을 세븐까지만 하려 합니다 그게 딱 럭키 세븐 그쵸 영영이가 SK텔레콤이랑 현대로템 살라고 주시하고 있다 현대로템 아까 봤고 현대로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지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 하고 나쁘지 않거든 밑에는 별로고 현대건설 올라타고 나면 현대건설 관심 가지고 지금 대형 건설주가 아직까지 박스꾼 밑에 하단에 있으니까 올라타기 전까지는 현대로템 정도에 타이밍이 너무 딱 갖고 먹다가 나중에 갈아타는 전략도 나쁘지 잖아요 아까 SM으로 단타친거 봤거든 그러니까 맨올맨이 본인이 전업이 꿈이다 하는데 열심히 하면 뭐 그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한항공 오늘 들어갔다고 오늘 뭐 20일 올라타니까 됐고 그럼 여기 목표치 34,000원 34,000원 가가지고 온봉 떨어지려고 삐리빌리하면 이거 아마 단기 박스권 이니까요 아마 단기 박스권 줘봐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공이 그죠 저유가 암만 해도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다시 박스권 내려올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가면 3분의 2 이상을 던져버려 그리고 쳐진다 싶으면 다 던져버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 21선에서 그리고 올라가면 또 매우 사고팔고 사고팔고 자 잠깐 끊었다가 셀트리온 삼행지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이해 나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저녁에 방송하니까 1시간 했어 벌써 닥터케이도 마음이 좀 편안하게 방송도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 들어와 계시네요 42분 들어와 계시네요 닥터케이가 8시나 8시 40분에 아예 그냥 8시 40분은 닥터케이 타임 딱 그죠 뉴스타임처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힘을 북돋아줘야 돼요 제가 아침 8시 40분 저녁 8시 40분에 방송해버리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제 개인 일정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것을 포기해가면서 방송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정을 보여주셔야 되고 저한테 응원을 해주셔야만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구독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케이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를 이야기해도 확실하게 여러분들 것 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검증해보시고 시장 뷰 시장 보는 뷰 주도주 잡아내는 거 틀림없으니까 여러분들 검증해보시고 괜찮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그리고 좋아요 안 눌렀다 지금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한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공식 후원하실 분은 슈퍼챗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광고 요새 2천원 막 벌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야 일당 안나와요 그죠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되거든요 광고 나올 때 일중시켜라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이따가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딱 암 닥터케이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핸즈업 샥 your body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아 네 다 미션 네 땡 댄 아니 미래 미래 lessness unde 잡